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봉고3 트럭 1톤 초장축 킹캡 차량이고요. 2019년식 52,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2019년식의 52,000km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신조 차량의 관리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부터 이렇게 전면부터 쭉 보시면 진짜 살아있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도 까지거나 돌튀김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신차 냄새가 아주 풀풀나네요. 신차 냄새가 아주 풀풀나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힐캡 이쪽에만 조금 잠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요. 15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여기 보시면 쑥 들어가거든요. 한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이렇게 힐캡에 이렇게 장기수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다 진짜 상태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상태 엄청 좋아요. 하부 상태도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뒤쪽 후면부 후면부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1000kg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너무 여기 위에 쭉 찍어주시면 새 거예요. 지금 먼지만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발, 지지대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일램프에 이거 신차 느낌 그대로 네, 이거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닐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엄지척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산틴 부분도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네,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한 번 켜볼게요. 네, 시동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5만 2,940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 나오는 그 룸밀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가운데 네,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네, 에어컨도 4단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미러에도 열선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풀옵션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접이식 사이드미러 네, 접이식 사이드미러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디오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고 볼륨 소리 완벽하게 들리는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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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막 튕기는 것도 없고 자유자재로 네, 엄청나게 부드럽게 잘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테링 힐 보시면요. 여기 모드, 그리고 여기 뮤트,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창문도 진짜 완벽하게 네, 이렇게 내려가요. 네,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완전히 신차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공간도 네,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요. 내려서 마지막 스펙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이쪽 핸더 이쪽에 단순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연식도 좋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지금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정말 신차 40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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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UR 사랑, 구독, 좋아요, Central Germany